역시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끝내신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 교수님께서 차량손사 과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맡고 있는 과목은 차량손해소사 자동차보험 대물이론과 실무 쪽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맡고 있고요. 지금 보통 11, 12월에 먼저 기본 강의는 끝냈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대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물도 차량쪽도 매년 약관이 개정이 돼요. 매년 약관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약관 기준으로 해서 교재는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무엇보다 합격이잖아요. 합격. 그 다음에 특히나 차량손사 같은 경우 과목이 두 과목이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애석하게도 제일 높아요. 그리고 합격인원도 신체보다 적고 재무보다 좀 많고요. 그런데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이 많이 합격을 못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만큼 취득하면 취업들은 대부분 됩니다. 차량손해소사는 그만큼 취업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되는 자격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과정은 1, 2월에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1, 2월에 기본 강의를 하고 5, 6월에 보통 문제풀이반. 그럴 땐 주로 과거 기출문제와 약속문제 위주로 해서 어떻게 시험담을 작성할 건지 위주로 해서 하고요. 보통 7월,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모의고사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일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당신은 얼마나 잘 찍어? 어느 정도 출제 확률이 높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을 때가 한 55% 정도 되고요. 높을 때는 한 60%, 70%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슷합니다. 뻔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상문제 한 100문제씩 만들어서 뿌려서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문제풀이 과정에는 그 정도 드립니다. 양은 드리지만 봐야 될 것과 그냥 알아둬야 될 것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기준으로 볼 때 한 30여 문제 정도. 그 정도 범주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필요한 점수. 과거에는 조금 차량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뭐 육사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육사요. 두 과목이잖아요. 육사.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구조를 좀 안다. 전공을 했다. 그러면 구조 쪽에다 좀 포인트를 두시대. 만약에 내가 자동차 보험 쪽을 좀 안다 하면 이 이론과 실무 쪽에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육사로 하면 50점이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점수가 조금 높으니까 거기서 한 5점 정도씩만 그래서 65대 45 비율로 정도로 준비하시면 꽈락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과목 조금 더 나오면 문 닫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석합격보다도요. 요즘은 이제 2018년도까지는 수석합격이라는 용어가 없을 거예요. 최고 점수 합격이 있는데 최고 점수보다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문 닫고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밀리면 어때요. 1년을 더 준비해야 되거든요. 0점 몇 점 차이로 1년을 더 준비하냐 문 닫고 들어가냐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문 닫고 들어가는 분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합격 영광이 2배 3배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작년도과 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특약 같은 게 변화가 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추가했기 때문에 작년 교재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일부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제가 수업 중에 나눠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재는 10월에 나왔는데 또 우리 11월 30일부로 또 대인 준비하시는 분은 마찬가지예요. 또 약관이 개정이 됐죠. 우리 보험대차 관련된 특약이 지금 자동 가입 아닙니까. 2016년 11월 30일 이후 책임 게시보부터 그런 거는 저도 교재에 못 실어놔서 수업 시간에 프린트몰로 해서 이렇게 대체를 좀 했고요. 그런 약관 개정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바꾸는데 교재 나오고 나서 또 약관 개정된 거는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 바뀌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6년도가 그랬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꼭 그 문제에 관련된 건 아니죠. 보험사기에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분야지만 그 문구를 집어넣어서 올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되는 거. 절대 이 시험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시험은 아니에요. 주변의 사회에 돌아가는 거. 왜? 출제의원들도 어떤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또는 자기가 어떤 보상 처리하거나 또 실무에서 문제됐던 부분. 이런 거는 정말 부각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출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 같이 공부해가면서 준비하시면 대체적으로 많이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지금 보험업계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과정 빼놓고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가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차량 손해상사 관련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과목은 제가 신체 손해상사 책임근제를 2016년도 39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강의를 그대로 하고요. 1, 2월 달에는 오프라인 강의는 우리 정교수님 강의는 없고요. 제 강의만 있습니다. 다른 내용 변동은 없고요. 11월 달에는 대부분 동영상 강의 때문에 촬영 때문에 11월 달 오픈을 하는 거고 과정은 동일합니다.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조금 책이 바뀐 거는 강사가 같이 쓰던 교재를 나누어서 우리 정교수님 교재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더 추가시키면서 교재를 별도로 내가지고 그거는 좀 신규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물보험 재물손사에서 우리 김한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얘도 1종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과거 1종 손해상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계산문제의 포지션이 큽니다. 계산문제가 2014년도에는 적었지만 2015년도 16년도 오면서 50% 정도가 계산문제예요. 그리고 그 계산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수는 자동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문제라고 해서 숫자만 푸는 게 아니라 그 계산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바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약수 준비를 안 시킵니다. 특히 기본 과정에서는 기출문제 정도의 풀이가 가능할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5월달 이때는 보통 문제풀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계산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약수는 제가 거의 안 찍어드려요. 그래서 한간에 올해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쌤은 왜 따로 이렇게 약수 같은 거 없냐. 저는 기본 과정할 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강사가 정리해서 그거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교재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한 10점 정도 되는 약술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참실한 답안이 더 높은 염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을 해봐야지 여러분께 돼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적혀있는 거 외우는 식으로 하면 나중 되면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저도 목차 따기 막 외웠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딱 변형돼서 나와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걸 물어보는 것 같네. 그런데 공고음이 보잖아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공고음이 보잖아요. 내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지 말을 좀 단어를 바꿔서 혼동되게끔 낸 것뿐이에요. 내가 분명히 공부한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게끔 출제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약술 부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기본 과정할 때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그거 찝어서 별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문제에 좀 포인트를 주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계산문제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도요. 계산문제 풀 때 공부했던 이론 같고 약술 0점 맞지는 않습니다. 각 문항별로 웬만큼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목표는 한 60점 정도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면 신체소연성사 합격하는데 이 과목이 발목 잡지는 않을 것이다. 발목 잡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여기 일반 손사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빼놓고 일반 보험 쪽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이 과목이 비전공이잖아요. 전문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60점 이상 맞게 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인보험 쪽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좀 점수를 받고 우리 의학에서 고득점을 받게 되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2016년대 갑자기 전체 평균이 52점대로 올라가는 바람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전과목 명가락만 하면 합격한다. 이런지 파다한 소문이 있었는데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도 과목별로 좀 맞추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채점 기준도 좀 맞출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여러 과목 나오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선택 과목은 없잖아요. 특히 선택 과목 있는 시험들은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왜? A 선택권 과목은 쉽게 나오고 B 선택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격권이 바뀌겠죠. 그러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의 과목별로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건 조금 맞춰가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렇지만 이 과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60점 정도의 수준은 받아줘야지 다른 과목들하고 그리고 제가 약소를 또 안 찍어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만 너무 하다 보면 이 과목 100점 맞는다고 합격한다고 하면 100점 받도록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어진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네 과목이라는 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라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정도 그 수준에서 조금 위에 2%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같이 한번 1월 달에 개강할 때 다시 한번 보통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자세한 것은 학습에 나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목별 선생님들 발표는 이걸로 끝내고요.